모공이나 주름, 요철, 이런 피부 결이 제가 쿠션을 한 30개 정도 리뷰를 했더라고요. 어떤 느낌일 거다라는 게 좀 팍 오거든요. 기획 의도를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반쪽만 지워봤는데 확실히 커버력은 촉촉한 쿠션답게 수정 화장이 굉장히 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리바이포유 스테이픽 쿠션 01 라이트 베이지 컬러고요. 리바이포유라는 브랜드가 그냥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뭐 리본 크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 제품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쿠션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백화점 립스틱에서 볼 수 있는 요런 케이스 요거 신경 많이 썼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 퍼프 자체가 제가 좀 좋아하는 루비살 퍼프로 되어 있어요. 발랐을 때 뭔가 척척 피부의 밀착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 제품을 팔뚝에 비교해봤을 때 다른 쿠션들 보다는 핑크빛이 많이 도는 화사하게 보일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팔뚝이 발색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촉촉함이 유지가 되는 상태가 보였어요. 이 쿠션은 너무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퍼프 덕분에 밀착력은 좀 높고 제형 자체가 손가락에 묻을 때 되게 좀 도톰하게 묻는 게 느껴졌거든요.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쿠션을 한 30개 정도 리뷰를 했더라고요. 세어보니까 그냥 제형만 딱 만져서 팔뚝에 한 번 쓱 그어도 어떤 느낌일 거다라는 게 좀 팍 오거든요. 정말 발랐을 때 그런 느낌일지 제가 이제 쿠션 전문가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금 피부 상태는 선크림을 좀 촉촉한 제품을 발라놔서 전체적으로 좀 광이 있어 보이죠. 처음에 바를 때는 기초 때문에 광이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될지까지 보여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한 번 발라볼게요. 제형이 좀 많이 묻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덜어내고 이 양으로 얼굴 반쪽을 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컬러 자체는 굉장히 화사하게 피부에 올라가요. 이게 1호랑 2호가 있는데 제가 공홈에서 봤을 때 살짝 그건 웜톤 베이스이고 이 1호는 쿨톤 베이스예요. 평소에 화사하게 좀 바르는 게 좋다. 21호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1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에 딱 발릴 때 무겁지 않게 되게 가볍게 발리고 촉촉하게 발리는 타입입니다. 여기 코 옆에 아직은 제가 커버를 다 안 했는데 한 번 커버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모공은 어느 정도 채워지는 편 요즘에 모공 안 채워지는 건 거의 없으니까 제가 양을 되게 적게 했기 때문에 피부에 밀착되는 것도 굉장히 잘 밀착되는 편인 것 같아요. 리바이포유 쿠션을 바른 쪽이 되게 피부 결이 매끈해져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잔모공 같은 거를 싹 커버해주면서 그 위에 살짝 유리광 같은 광이 돌아요. 첫 사용감은 좋은데요? 근데 제가 너무 얇게 발랐기 때문에 한 겹 더 발라볼게요. 근데 여기 누르실 때 너무 세게 누르시면 양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살짝만 눌러주셔야 돼요. 이게 평소에 어떤 쿠션을 쓰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쿠션을 팍팍 찍어서 쓰는 타입이다 라고 하면 처음 사용하실 때 너무 많은 양이 묻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봤을 때 여름을 겨냥해서 나온 쿠션 같지는 않고요. 되게 촉촉해서 이렇게 쫙 밀착되기 전에 퍼프를 딱 바르면 살짝 퍼프 자국이 날 수 있는 그런 촉촉함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팡팡 두드리시는 것보다는 손에 힘을 빼고 한번 두드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밀착될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쿠션입니다. 그리고 커버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톤이 되게 예쁘게 커버가 되는 편인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잡티가 볼에 있다 보니까 그 잡티가 다 가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잡티가 없으신 분들은 되게 깔끔하게 한 톤 업 시켜주는 그런 쿠션으로 쓰시기 좋을 것 같고요. 잡티가 좀 크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양을 올려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얘가 쌓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커버력을 조금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발라둔 다음에 바로 블렌딩하지 마시고 살짝 마르는 시간을 줬다가 블렌딩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대로 그냥 계속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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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그냥 블렌딩만 되고 쌓이는 느낌은 안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쌓으시려면 이 제형 자체를 좀 말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발라놓은 테두리를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 위주로 좀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니까 촉촉한 쿠션치고는 커버력이 나쁘진 않아요. 완전 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상 정도의 커버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그렇게 막 커버가 많이 됐다? 어색하다? 화장 많이 한 티가 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쿠션이에요. 그런데 피부 자체는 굉장히 예뻐 보이는? 제가 이 쿠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이 지금 처음 발라보는 거잖아요. 기획 의도를 좀 알 것 같아요. 내 피부가 원래 예뻐 보이는 그런 쿠션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주름이랑 모공 탄력이 떨어지면서 그런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덜 드러날 수 있도록 너무 매트하지 않은 살짝의 윤광이 도는 쿠션을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왔고요. 메이크업 하는 동안 제가 코 쉐딩도 했고 턱 쉐딩도 했거든요. 쉐딩할 때 뭔가 밀림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밀착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그런 쿠션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처음에 되게 촉촉했던 그런 느낌에서 살짝 조금 촉촉함은 떨어지긴 했는데 뭐 매트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촉촉한 쿠션이 맞는 것 같고요. 피부 결이 예쁘게 보인다.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커버력도 중상 이상 모공이나 주름, 요철 이런 피부 결이 좀 예뻐 보이는 그런 쿠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지성분들이나 좀 유분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는 있는데 저처럼 건성피부면 여름에도 바르기 괜찮은 쿠션일 것 같고 그렇지만 여름보다는 가을이나 겨울에 조금 더 잘 바를 것 같은 그런 쿠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르면서 좀 비슷하다고 느껴졌던 쿠션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을 거예요. 데이지크 쿠션이 있는데 그 데이지크 쿠션이 촉촉하면서도 피부 결이 예뻐 보이는 쿠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쿠션이랑 뭔가 비슷한데 그 쿠션보다는 커버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피부 결이 예뻐 보이는 쿠션 최근에 보여드렸던 쿠션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롬앤 누제로 쿠션이었습니다. 누제로 쿠션보다는 조금 더 촉촉한 축에 끼는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지크 쿠션이랑 롬앤 쿠션의 뭔가 사이 정도에 있는 두 가지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좀 잘 잡는 그런 쿠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속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력으로 돌아온 그레인입니다. 지금 쿠션을 바른 지 6시간이 조금 지났거든요. 제가 오늘은 좀 에어컨 있는 곳에서 생활을 했고 지금은 한 30분 정도 살짝 에어컨 없는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땀을 막 뻘뻘 흘릴 정도는 아닌데 지금도 살짝 더워서 땀이 뾰족 날 정도? 뭐 마스크를 많이 쓰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 제품이 촉촉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마스크 묻어남이 없진 않습니다. 마스크 묻어남은 어쨌든 말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되면 막 많이 있는 그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루 종일 생활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묻어남은 있는 그런 쿠션인 것 같습니다. 살짝 촉촉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제 피부에서도 살짝 유분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제 얼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제품이 굉장히 화사하게 발리는 제품이거든요. 다크닝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6시간이 약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화사하게 느껴지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는 광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 건성 피부인 저는 조금만 쌀쌀해지면 이 정도의 쿠션은 저에게 딱 맞는 건조함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3, 4시간 정도까지는 결이 굉장히 매끈하게 느껴진다. 지속력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6시간이 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 옆에 약간 몽글몽글하게 올라왔습니다.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모공이 있는 부분에 살짝 몽글몽글 모공마다 끼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조금 더 심한 상태. 코 끼임 같은 경우에는 코에서 유분이 좀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유분에 의해서 살짝 녹았다. 전체적으로는 많이 무너지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지속은 아직 되고 있는데 마스크에 좀 닿았던 부분은 살짝 닿은 느낌이 든다. 그렇지만 좀 촉촉한 쿠션치고는 굉장히 지속력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수정 화장을 해볼 건데요. 이쪽은 그냥 이 위에 해보고 이쪽은 살짝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을 조금 덜어서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적은 양으로 수정 화장을 할 때에는 양을 얼만큼 묻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양은 정말 적게 묻혀서 내 피부에 있는 쿠션 제형과 여기 퍼프에 있는 제형을 살짝 섞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촉촉한 쿠션답게 수정 화장이 굉장히 예쁘게 됩니다. 피부 결이 되게 매끈하게 다시 한번 거의 처음 바른 것처럼 되게 매끈하게 커버가 되네요. 지금 날씨 때문에 그런데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게 되면 피부결 예쁘게 지속이 오래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코 부분에 몽글몽글 좀 올라왔던 것들도 블렌딩이 되면서 사라졌고요. 유분이 듬성듬성 있었던 부분도 퍼프로 딱 지나가 주니까 매끈하게 커버가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처음 바른 그 느낌 그대로 굉장히 매끄럽게 피부결이 정리가 됐죠? 이렇게 반쪽만 지워봤는데 확실히 커버력은 있는 편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위에다가 그냥 쿠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커버 잘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쪽은 조금 더 유분기가 보이고요. 이쪽은 피부에 쫙 밀착돼서 유분기가 상대적으로 좀 덜 보이는 편이거든요. 이쪽이 따로 크림이나 선크림을 바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초 케어를 좀 탄탄하게 한 쪽보다는 조금 더 샛매트하게 붓긴 하는데 처음에 발랐을 때처럼 얇게 밀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촉촉한데 피부결이 예쁘게 보인다. 그리고 1호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화사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지속이 될수록 다크닝이 많이 생기는 쿠션이 있는데 다크닝이 없는 편이에요. 가을, 겨울이 되면 건성피부분들 혹은 수부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쿠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건성피부나 수부지 피부 좀 촉촉한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야 피부에 쫙 달라붙는 그런 피부들 있죠. 그런 피부께 추천드리고 나는 좀 촉촉하지만 커버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해. 그리고 요철이나 모공들이 좀 있어서 피부결이 좀 예쁘게 보이는 쿠션을 찾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리바이포유 쿠션을 리뷰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적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